아아! 림베! 자 마지막 아 이건 좀 어렵겠다 이건 좀 어렵다 내가 봤을 땐 이건 좀 어려울 거야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자 주제는 이거고요 네 준비 시작! 준비 시작! 총 남白 영화 제목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냥 뱀파이어잖아 그런 영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뱀파이어다 하면 다까지 설명해야 gesch 이게 원래 좀 어려운 게 재밌어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몰라요 아이언맨! 해리포터! 해리포터! 이게 앞에서 그게 뭐였어? 해리포터 고3차가 진짜 땀나네 쟤는 시자 안 걸리던데 맞다 고3이야? 고3? 너 고3이야? 네 수능이 있잖아 좀 더 심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 너무 잘 먹는 것 같아 자 쉬운 것부터 갑니다 시자 안했어 시자 안했어 안 봐 안 봐 시자 안했어 BAP 거 제외 BAP 거 제외 BAP 거 제외 아 나 왜 한 번도 안 뜨버리지?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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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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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옛날 거라냐는 어? 잠깐만 그게 뭐였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하하하, 하하하 그냥 노래 제목이면 돼 노래가 얼마나 나는데 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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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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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거 제목이 뭐지? 아... 일부러 하시는 거죠? 제목이 안 나. 생각이 안 나, 제목이. 제목이 안 나. 생각이 안 나, 제목이. 뭐였지 제목이야? 야 주로아! 쥐한 거, 제목 쥐한 거 그건 좀 애매하잖아. 아 쥐한 거, 알잖아, 알잖아. 나 시크릿 누나들 거래. 아! 시크릿 열매, 열매! 야 준호가 너꺼야 진짜 모르겠어. 저렇게 했다. 진짜 미안하다. 이거 강남스타야. 강남스타야? 나이를 먹어가지고. 아 또 고삼차야? 내가 또 다 고삼차야. 시원하게 그냥 한 입에 털어 넣어. 그냥 원샷 해버려, 그냥. 다 먹었어? 기도하는 줄. 기도하는 줄. 정신이 나갔나 봐, 우리가. 기도하는 줄. 이번엔 진짜 안 걸렸으면 좋겠다. 자, 두 번째 갑니다. 아 이거 엄청 어려운데? 내가 모를 것 같은데 이거.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. 아 나 귀신인 줄 몰라. 세계의 귀신이야? 아, 아. 아 나 귀신인 줄 모르는데? 시작! 아 나 귀신인 줄 몰라. 김수이! 와! 야 진짜 똑같아. 시작! 아 나 귀신인 줄 몰라. 와! 김수이! 와! 야 진짜 똑같아 너. 천여 귀신! 천여 귀신! 아 그게 이름이 뭐지? 굴 굴? 뭐 있어 귀신? 달걀 귀신. 달걀 귀신. 달걀 귀신. 야 이거 무효래 무효래. 이거 무효. 이거 무효. 내가 말해도 안 돼. 너 건 영화 제목이었어. 아 근데 이건. 아 뭐야 뭐야. 아 귀신이 안 떠올라. 두 분 계속 하세요. 아 새로운 주제 뽑으면 안 돼요? 아 그래 새로운 주제로. 아 귀신이 안 떠올라. 아 이거 재밌겠다. 과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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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일. 시작! 시작! 두리아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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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일은 표현하기가 어렵다. 아 큰일났네. 맨 왼쪽 추천한다. 아 찐한데요 형? 아니야. 제일 찐한게 주스일 수 있어요. 제가 아까 연한걸 먹었거든요. 너 믿는다? 네. 아니 주스란. 그렇지. 같이 먹을래? 아니요? 흐흫. 나 왜 이렇게 주스일지? 한 번 담고 올리지. 아 주스 맞죠? 오늘 누가 먹었지 그러면? 영재랑 종업이랑 영국이 형만 마셨네? 아 주스. 나 빼고 다 마셨구나? 우와. 아 두 잔 마셨어요. 전 형이 매겼잖아요. 오오. 스프우. 스프우.. 스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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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